there is no other choice 얘 죽어있을 것 같다 느낌이 불안한데 아니지 한 병은 남겨줘야지 혼자만 남겨두면 어떡해 아 대령이 약간 작전상 판단을 약간 전시기하게 하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화면에 자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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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만이 이제 여기 남고 나랑 대령님이랑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근데 뭐지 느낌이 안 좋은데 정말 안 좋은데 대령님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아 대령님 우리 우리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될 것 같은데 우리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저기 뭔가 이상해 어 쓰는거 깜빡했네 아 말좀 해주지 방등을 쓰라고 이 나쁜 어이 됐다 갑시다 가요 고 대령님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하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상황이 정말 그지 같은 것 같아요 화염방사기 들고올걸 그랬 이게 뭐야 안보여 앞에가 야 총알 없나보다 안 좋은데 태어난다 이게 뭐지 이게 자폭하는 애들인가 자폭하는 애들인가 자폭인가봐요 저 위에 또 엄청 많네 저 아저씨 알아서 하겠지 뭐 원래 npc는 몸빵하라고 있는거 아저씨가 알아서 하겠지 뭐 스토리상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아저씨는 가요 가요 아저씨 아저씨 위해서라면 내가 총이라도 대신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뻥이에요 이거 알아 이 아저씨 볼래? 안죽겠지? 음 사실 안죽을거야 절대로 저거 뭐야 전기? 저기 다음 죽겠죠? 아저씨 컴온 총알이 없네 뭐야 이거 또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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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작동을 한다고? 어? 어? 뭐야 어? 녹화 녹음 되어있는거 아냐? 아 뭔가 아닌데 그지같은 아 아 아 아 아 아 뭔소린가 했어 팀 동료가 장난친거였어요 아이 깜짝이야 됐어 왠 또 스토리가 산으로 가나 했네 제어실이 왼쪽 중앙에 주원자로가 있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된다고 뭐 알아서 알아서 시키겠지 짠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진짜 총알 없는데요? 오래 머물 수 없다고? 이거 뭐시오 오이씨 이게 뭐시다인가요? 어어 이거 밟아도 돼? 엍 여기 있다 피터 어 피터 엄청 빨리 다 피터 피터 엄청 빨리나네 피터가 너무 빨리다는데 어? 아 어디서 쏘았는지도 모르겠어 쉣 알겠구만 사주경계 왜 그지같은 곳이구만 오케 오케 어 총알 아니네 이거 뭐야 무섭다고? 아저씨 나도 무서워요 걱정하지마시고 야 아저씨 엉덩이에서 반 구워나올까도 무섭기라 제어식? 여기야? 뭔데? 이거? 맞아? 아하 자동화 되겠다고? 오케이 나이스 하아 굿 왜 잠겨있지?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필터 맞네 작동해야될텐데 근데 이게 작동이 안할거 같은데 오올 벌써 25% 복급이네 은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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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종실로 가서 뭐라고? 괴물을 유인하는 동안 조종실로 가라고? 어디로 가라고? 가라니까 가는데 나중에 짬 시킨거 후회하게 해줄겁니다 일로 가는거겠지 뭐 아 이거 이거구나 어떻게 하라고 뭐야 크레인이야? 헐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? 저 괴물 잡으라는거야 아니면은 포킹 포킹 오우 쉣 포킹 별걸 다 해보네 진짜 아아 포킹 됐어? 어허어 야 부서져가는데 어떻게해 이거 빨리해야되는거야 야 다 부서지면 어떻게해? 나 죽는거야? 어어? 헐 망한듯 이게 저거 죽을거 같은데요? 너무 정확하게 때려 스포콜론이야 스포콜론이 알죠 여러분 뭔지 알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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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 망한듯 딱 하고 딱 죽겠네 긴يد Um 됐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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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맨홀 있다고? 빨빨빨빨빨빨빨빨빨 어 위험했어 정말 위험했다고 오케이 떨어지지 않게 점프 맨홀 빨리 내려가 아 그지같긴 가자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리 이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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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비터 망가졌다고요? 오 마이 갓 여기도 일단 급한거 같은데 어서오세요 일단은 첫번째 할일부터 찾은척은 이렇게 해결해 갑시다 무섭긴 한데 일로 가는거 맞아? 전력 돌아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야 얘는 방독면 되게 좋은거다 헬멧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있네 좋은 장비 쓰네 나는 계속 그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약간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네 와 분사기지긴 분사기지였구나 키가 좀 작으셨네요 이 아저씨 옛날 문명을 그리워하고 있죠 이 아저씨는 군인 출신이니까 약간 뭐 때로 부시고 이런걸 두 확인하겠다 아시죠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벗어벗어벗어벗어 오스탄키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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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탄키노는 어디? 이거 내가 주워야 되는거 같은데 네 오 조준 조준점 수정하는거래요 포병 출신은 없습니까 여기? 여러분 포병 출신은 없어요? 어 난 포병 아니었는데 뭐이렇게 조준하는거 같애 인제손이 흔히 코롤레프 공영장으로 간데요 오스탄키노 탑으로 가는거구나 그 아하 다른 레인저와 함께 합류했고 오호!!! 어어 근데 망하잖아 개망하잖아 어떡해 뭔소리죠? 뭐죠? 전투! 빨리! 자기 자리 찾아서 고고고고고고고 무부부부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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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 자리 오케이 침착하고 오! 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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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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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죽어 죽어 어어 물러서지마 물러서지마 어어 총알이 없다 물러서지 물러서지 총알이 없습니다 어떡하죠? 아 총알없다 으아아아 어 죽은거 아니구나 아아 아오케오케 스토리살 어 데몬! 저 잡련 잡련이 등장했다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대령님 야아 대령님 갑시다 콜루 가! 대령님과 함께라면 두렵지않아요 왼쪽?! 죽어라 어안 khi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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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죽어,이쑤,죽어! 죽forme làm EpBot's up,야 이씒,죽아 오고,오고 어딨어노 오케이,오케이 갑시다 고고고고고고 빨리빨리빨리 무무무무무무 어이씨 깜짝이야 나 제대로 쏘고있는거 맞아? 오케이 나이 어이씨 깜짝이야 여기도 총알 없는건가? 야아 개망했구나 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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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없어 이제 미쳤나 이게 야 방독미 깨지겠다 방독미 깨지겠다 방독미 깨지겠다 방독미 깨지겠다고 방독미 깨지겠다고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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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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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고 망했다고 아 아까 총알 낭비하지 말걸 그랬어 총알이 왔어 총알이 왔어 공략도 없고 정말 전멸적인 상황입니다 아이씨 왜 못 맞춰요 이거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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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다시 고 다시 총알좀 아 이거 총알 어? 미쳤냐? 너네? 돌았냐? 돌았냐? 어? 나 총알 많다 조심해라 죽는 수가 있어 뼈동을 수린다 너 죽어 고고고고고고고고 이제 두렵지 않아요 나에겐 총알이 있거든요 샷건 총알은 왜 4개밖에 없지? 좀 불만적이... 불만스러운데? 이씨이 이씨이 미쳐가지고 들어와 자 들어와 들어와 이씨이 들어와 고 고 나이스 계속고 계속고고고고고고고고고 오케이 피해주고 너 이 자식아 까불어 쳐 칫 вал 이 기 Early 순어 이게 어디서 원거리공격도 없게 까 뒤 좋았어 아 총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상한 기분이 기분 탓인가? 못싸워 생각보다 많이 못싸워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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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와줘 좀 아 진짜 아 진짜 죽겠는데 고 오이씨 고 진짜 총없다 큰일났다 아 도착했구만 방 조사하라고 알겠어요 그러게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네요 죽고 총알 같은거 없나 방독면 다시 끼고 방독필터 가져가고 오이씨 오이씨 야 뭐야 야야야 아프다 아프다 아아 죽겠다 아 니네를 왜 나만 쏘냐 아 이 교지같은 것들아 충전하고 충전하고 조용히 가자고 조용히 가자고 이제 안죽힐 것 같은데 갑시다 꼭대기로 가자고? 굳이 가야됩니까? 아이씨 저 총알이 없는데 총알 같은거 없을까요? 뭐하는거야 가 가 아저씨 가요 오케 으쯧 저거 어떻게 가 말도 안돼요 아저씨 아저씨 키도 작잖아요 아저씨 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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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